오빠 독립한 걸 추터해 서미야 이제 오빠도 혼자 사는 남자야 집은 어때? 좋아? 좋아 월세도 싸고 다 좋은데 층간 소음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 그래? 이거 봐 옆집에서 맨날 피아노를 치면 소리가 들려요 아 들리는구나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설마 이건 피그넘어 목소리 야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? 내가 이 집 주인이니까 뭐야 이 집도 너 거야? 우리 앨리스 집이었어 앨리스? 뭐 너 여자친구? 우리 집 개 이제 다 컸길래 좀 좁아 보여서 집으로 옮겨줬어 그러니까 내가 개집에 사는 거구나 난 간지럽길래 이게 새집 증후군인 줄 알았는데 개집 증후군이었구나 개집 되게 좋다 야 이게 솜씨 안녕하세요 어떻게 필근이의 개집 아니 새집은 마음에 드세요? 야 시끄러워 야 너네 니들이 그렇게 날 위하면 이거 가지고 여기 벽이나 좀 닦고 있어 어? 자 소비야 오빠 봐야지 소비야 소비야 오빠 소비야 자 오빠 이거 망치질하는 거 보면 볼래? 어? 오빠 이거 딱 딱 이렇게 어때 근육 어때? 섹시하지? 어? 어 섹시하다 야 야 섹시해 아 아 이거 오빠 야 야 하지마 하지마 야 하지마 야 하지마 가만있어 그만해 그만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뭐하는 거야 오빠 근데 주가 이렇게 가구가 없네 아 오빠가 이사오면서 가구 다 버리고 새로 주문했어 오빠가 이번에 아주 멋있는 흔들어져도 주문했다니까 그럼 오빠가 흔들어져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신문도 보고 커피 뒤 딱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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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거야 아니 근데 이거 주문 올 때가 됐는데 주문시켰어 설마 오늘은 뭐 오늘 다 구매산 하시는 분인가 봐 제가 안 찍게요 잠깐만 흔들어져서 그냥을 잘 갖고 왔어요 아 뭐하게 아니 이렇게 흔들어 흔들어져서 흔들 흔들 뭐야 뭐냐고 저기요 오세요 야 오빠 버리지 말고 아 연루 이사진 정리하자 아 소미가 우리 오빠 이사하는 거 도와줘도 될까요 제발요 그래 알았어 정리하자 정리 그래 그래 어 이게 뭐야 야 그거 안돼 어 어 이게 뭐야 오빠 이런 거 봐 음 소미야 남잔 그렇다 틀근이의 취미생활을 됐어 됐어 뭐 짐승이야 아니 짐승이 아니고 그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보낼까 틀근아 저 저 저 어 뭐야 요즘 그렇다 세상 모든 남자가 다 그래도 내 남자만큼은 예외이길 바란다 아 씨 아 이게 뭐야 이게 소미씨 네 뭔데요 어 이거 봐요 이거 오 갓 지저스 크리스 뭐야 뭐야 뭐란 거야 아 아 왜 뭔데 그래요 왜왜왜왜왜 오 마이갓 오 마이 아이씨 아이씨 뭐야 야 야 이거 뭐하니까 야 너네 이런 거 안 본다고 어 우린 이런 거 안 봐 뭔 소리 야 말도 안 돼 됐어 됐어 이런 거 보지만 이제 버려 버려 안 돼 어 어 봐봐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 여기 본다니까 다 아 됐어 아무튼 오빠가 저런 거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는 거 아니야 아유 저런 거 좀 본다고 머리 빨리 기는 사람이 어딨어 오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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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머리가 그새 자랐어 빨리 자라는구나 머리가 그새 자랐어 어 진짜 잘 뭐야 진짜 머리로 뭐야 뭐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저기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 나 진짜 아 됐어 아무튼 뭐야 이거 야 안 달력 에이 이것도 버려 버려 어 잠깐만 달력인데 아 야 그래도 집에 달력 하나는 있어야지 걱정 마 패근아 우리가 있잖아 뭐 오늘은 널 위해 준비했어 널 위한 놈놈놈 달력이야 뭐야 뭐 하려고 뭘 준비해 왔을까 또 얘네가 잠깐만 굉장히 불안하다 그치 1월? 1월 1월 자 1월에 뭐가 있을지 한번 보자 자 1월 뭐야 뭐야 아우 달력이 왜 아우 달력이 왜 잠깐만 아우 그러면은 이 다음 거는 4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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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력은 뭐야 4월 4월 죽이 된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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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진짜 열심히 잡구나 이번에 아우 야 그럼 이번에 뭐야 8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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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월은 뭔데 뭐야 뭐야 멋있어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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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가 뭐 있어 야 얘들도 몸이 별로 안 좋아 그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가리고 있잖아 아 뭐 좋은데 뭐 어? 아이고 정말 좋아 예스 아니 이거 뭔지 말했어 아니 이거 뭔지 말했어 아아 아니 이거 뭔지 말했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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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뭐야 야 야 야 야 소비야 소비야 야 야 뭐 야 기다려봐 와 이것들이 진짜 야 와 자 자 야 야 오빠 벨루야 저 질 수 없지 아 벨루야 저 아우 창피해 안되겠다 야 야 진짜 니들 나 진짜 왜 그러냐 음 부담가치가 피해구나 우린 너의 친구잖아 아우 아우